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농촌시설을 최소 2일 동안 공개하고 조사 참여자의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전주와 완주의 시설만 3시간 동안 공개하고 언론 참여를 거부한다고 알려왔으며 농진청의 보여주기식 실태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농진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MO 연구시설의 문제가 노출되는 걸 우려해 실태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금융노조가 성과 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은행마다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전북은행은 6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400여 명이, 농협은행은 5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390명가량이 파업에 참가하고, 시중은행들도 상당수 조합원들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시중 영업점포의 본점 관리자와 비조합원 인력들을 대거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세만금 투자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더민주 안우영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가운데 한 명이 2011년 MOU 체결의 실태를 밝힐 수 있다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2년 전에도 삼성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증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올해부터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연령별로 구분하는 순차접종을 시행해 혼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10월 4일부터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상에서 74세 이하는 반드시 10월 10일 이후부터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0월 4일부터 환자들이 몰려올 게 뻔한데 질병관리본부의 연령별 무료접종 홍보가 너무 늦었다며 보건소마다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12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제통상진흥원과 군산의료원이 최우수인 가등급을, 생물산업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꼴찌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60억 원의 국가예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군산의료원은 직영 전환 이후 2년 만에 흑자로 바뀐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보유장비 활용이 적고, 인재육성재단은 조직개편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결과를 근거로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부진한 기관에게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급식 지원 단가가 200원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중고교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올라 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내년 무상급식비를 올해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697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전라북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전북교육청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김영란법에 맞춰 무료 티켓 대상자를 크게 줄이고 티켓 가격도 내렸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무료 입장이 가능했던 아이디카드 대상자를 기자와 자원봉사자, 예술인으로 한정해 VIP와 게스트의 경우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막 공연 이후 열리던 립셉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조직위는 무료 티켓의 축소로 참석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5만 원, 3만 원, 2만 원이던 티켓 가격을 2만 원과 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도내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도내 대표시장으로 선정된 남부시장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전주열차 투어가 연계되며 다양한 할인 행사와 폭죽 이벤트, JTV 매직FM의 공개 방송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확산시장으로 선정된 익산 남부와 북부시장, 군산 명산과 나온 주공시장 등 4곳에서도 10월 초순 시장별 일정에 따라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출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균 출석률은 33.6%로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평결과 판사의 판결 일치율도 전주지법은 86.2%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3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강 씨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9일 전주의 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갚기 위해 금품을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쯤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어더십 뉴스 예고입니다. 한 사이버대학 교수가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료 사설 강좌를 열어 거액의 수강료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마감 결과, 올해도 취업이 포장된 보건의료계열학과의 강세가 이어졌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학과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탄소섬유 소재를 소재로 만드는 제품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전주에 들어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로 54번째를 맞은 소충사선분화재가 개막됐습니다. 사선녀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곳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구도심 주거지역의 재생사업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방송되는 JTV 어더슈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